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화물창 원턴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회사 가즈트랑스포르의 테크니가스가 한국 조선소에 화물창 기술을 제공하며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던 갑질 행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은 GTT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GTT가 조선사들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던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대법원이 GTT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GTT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GTT는 LNG선에서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 특허관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그간 GTT의 화물창 기술을 이용하고 성과의 5% 가량을 로열티로 지급해왔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GTT가 MTT가 감사합니다.